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격려 마음 같았으면 그냥 풀로 그냥 풀키로 뺏고 싶네 근데 블루에 강타 쓸 거 같은데 강타 써야지 쓸 거 같애 죽음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ㄷㄷ ㄷㄷ 어.. 와.. 잘 못 터뜨렸어 안녕하세요 어차피 가렌은 잡기 힘들 거란 말이죠 높은 확률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GS를 최대한 잘 챙기니까? 스텔로 복귀한 다음에 좀 세게 때리는 게 베스트 가렌은 어차피 잡기 힘들 거야 상어밥을 만들어주면 으으으으 으흑 음 너놈들 해골에 나의 이름을 새겨주마 아 아니 아... 잘 먹고 있었는데 나의 맛은 나의 맛은 뼈를 으스러뜨리고 싶어 아니 아 나 궁을 아니 나 R 눌렀는데 E랑 같이 눌려서 궁을 못 지웠네 궁이랑 R을 동시에 눌러서 그라가 뒤에서 나올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EDS는 상관없어요 EDS는 상관없어요 EDS는 ... 기장없는 데스입니다 ... ... ... 히힛 저와 함께 사라진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내놓아! 흠! 으악! 으악! 흠! 하하! 하하! 빌지 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으악! 으악! 흠! 흠! 적을 처치였습니다. 으악! 어.. 왔나봐. 어떡하지? 왔나본데? 으악! 흠! 다행이다! 다행이다! 으악! 흠! 으악! 으악! ㄷㄷ 히힛 히힛 천천히 죽여준다 어? 구라 무서운데 확신처럼 계속된다 나는 반원물과 소금으로 다시 인테리어 아니! 역을 어떻게 된다 아 어우! 바로 뒷블렀었어야 했다 이상 인내심이란 낫지 아.. 어.. 딥 눌렀어야 됐는데 욕심쟁이였다 너무 욕심쟁이였어 억은.. 으악 억은.. 이리와 억은.. 히앗 히앗 으아아앗 으아아앗 ㄷㄷ 이거 좀 더 하죠? 이게 왜 이렇게 히힛을땅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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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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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총처럼 믿는 법이 없지 요건 절대 안 하고 있네 가린이랑 뭐 할 게 없네 정수야? 정수는 그냥 딜 세게 넣고 싶어서 가봤어 다 먹으러 갈게 공격 안 하고 싶어서 이쁜다 그 방안에 발사하는 거 그 방안에 맞게 렉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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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야 이거 갱플을.. 파악통 쳐다보니까 터뜨렸으면 쉽게 잡았으면 됐네 근데 리얼 킹반대 라인 유치력 뭐야 그냥.. 피를 깎아놔도 이게 핫킬 찍는게 아니면 뭐가 없어 힘이 있으면 그냥 집을 안 가요 다 밀었다 슬쎄 정답 굿 긴워 ㄷㄷ ㅋㅋ 이걸로는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그치 일찍 할걸 ㄷㄷ 히힛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ㄷㄷ 벌린다 이럴게래 ㄷㄷ ㄷㄷ 다운한 불길 속에서 난 내 증을 보았지 아 나 좀 가고 싶은데 아 못 벌어서 간다 지금 다운한 불길 속에서 다운한 불길 속에서 다운한 불길 속에서 아 근데 쥐볼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쫓아가면서 싸우니? 쫓아가면 싸우면 근데.. 내가 지금 하객톤 맞춘가 쉽지가 않아서.. 아, 뭐 없는데? 아, 뭐 없는데? 아, 뭐 없는데? 아.. 나.. 정리를 못먹어.. 아.. 아.. 정리를 못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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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어 뭐야 칼리 진성형이었네 진성형이 갑자기 긴 말이었는데 무슨 일인가 했는데 좁힘이었네 내 권을 되찾아준다 어 편이 났네 뭐야 이거 어 뭐야 던졌다 야스오가 궁 맞은 줄 알고 왔나 본데 자 저거 요거 오 요거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